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문화, 심리, 사회,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. 우리 이번 시간에는 노래한 젊은 철학자 이찬호님 소식입니다. 이찬호님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요. 다음 주에도 4개의 행사가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포문은 6월 1일 우리 제주 MZ세마을군고 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. 그 포스터가 나왔는데요. 6월 1일 저녁 6시 레츠런파크 제주경마공원에서 진행됩니다. 행사 안내 다양한 경품과 함께 이날 출연지는 홍진영씨, 서지호씨, 남진씨, 김희영씨 그리고 이리 이찬호님이 출연합니다. 이날 우리 이찬호님이 엔딩 공연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. 다시 한번 우리 이찬호님 축하드리면서 행사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 이찬호님 MZ세마을군고 제주행사 6월 1일 축하드리면서 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. MZ세마을군고 60주년 기념행사입니다. 일자는 6월 1일이고 목요일입니다. 오후 6시부터고요. 장소는 레츠런파크 제주경마공원이라고 합니다. 출연지는 이찬원 그리고 남진, 홍진영, 서지호, 김희영 등 많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. 그런데 우리 남진 선배가 아니라면 아마 이찬호님이 당연히 엔딩을 썼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 남진 선배가 출연하면요. 배려 차원에서 이찬호님한테는 하늘같은 선배입니다. 그래서 아마 남진 선배가 마지막 엔딩을 하고 그 이전에 이찬호님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혹 이찬호님 스케줄이 안된다면 이번에도 또 오프닝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. 먼저 6월 1일 날 제주도에서 MZ희망나눔 제주음악회는 확실시 된 것 같습니다.